늪질의 주간! 하이라이트! 오직 준비한 죽음 새로운 늪질의 세계로 가는 방법이 있어 그 어떻게 가야 되냐면 템플같은 사원 발견하면 말해? 템플같은 사원이면 바람같은 윈드랑 비슷한 거야? 그 디아블루 박원님 너블이가 왜? 어둠같은 다클을 찾아 어둠같은 다클을 찾아 야 올라와봐 올라와봐 야 어린저들아 돌아와따라 뭐야 뭐야 뭔일이야 뭔일이야 거미 스파이더가 움직여요 개연격하게 생겼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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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앞에 보이잖아 앞에 있잖아 안 안보여 뭐 개소리야 나 나왔따가 볼게 나 내 화면에 지금 움직이고 있어 돼지면 돼지고 거미는 거미지 돼지거미는 뭐야 아니 돼지거미라고 그러니까 돼지거미라고 그러니까 돼지거미라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아니 나 돼지거미보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놀랬길래 못봤어요 미치..돼지거미야 야 얘네 뭐야 얘 왜 안때려 근데 사람 모르겠어 이 새끼 이 새끼 깜짝이 이 사람 왜 안때려 야 너블라 너 나갔다 들어와봤냐 얘 보여? 뭐가 보여요? 야 여기 너 여기 앞에 내 앞에 서봐 여기 여기 여기서 봐 내 딱 위치해서봐 그리고 위에 앞에 봐봐 여기 앞에 뭐고 나갔다들아봐봐 고통så exactamente 너한테 물었을봐 무한 물 무한 물앱 아 오케오케 ctra b Introdu degeneramy 너 도랑에서 물 못 봐도 이제 농사할 때 assessment ㅠㅠ ㅋㅋㅋ 치 真的 ㅠㅠ 아니야 아무도 모르겠지 ㅠㅠ 그리고 그 노래에서 멈추셨군요 와 근데 이거 개 쩐다 능력들 오!!! 뭐야! 오!!! 이거 쉬프트 돌려니까 능력이 또 있어 쉬린드인가요 그거?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아까 때리는 거지 에arz filtering 와 개쩐다 휘황 그건 전 쓸모없어보이는데요? 아니야 야 수인님 나한테 다가와봐 나한테 뒤에서 치려고 해봐 이야ㅏㅏㅏ 야ㅏㅏ이 며 쓰레기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